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전가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매년 변화하는 입시와 다양한 평가 요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강좌는 총 5가지인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본 이후에 각각의 평가 요소와 반영방법, 제시문 및 서류 기반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전형 준비 방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면접 등의 2차 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다르게 학생부 평가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활동한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별로 입학사정관 등의 전문적인 평가 체계와 평가 인력을 구축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중심대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발비율이 가장 큰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자면, 흔히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이 서류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인적 학적 사항을 첫 번째로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총 9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들은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봉사 활동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수의 교사가 작성한 객관적인 서류로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겠는데요.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있고, 면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자의 수험번호나 고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되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는데요.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과 비슷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수시 모집에서는 약 수도권에서는 64%, 정시 모집에서는 35%로 수도권에서 수시 모집으로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이 88%, 정시 모집이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별로 보자면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56%,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9.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뚜렷하게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괄전형, 단계별전형, 그리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괄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100%만 반영하는 경우, 혹은 서류와 면접을 일괄합산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일정 배수 인원을 선발한 후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류형과 면접형, 전형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학별로 면접형과 서류형을 이원하여 운영한다면 각각의 평가 요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평가에 있어서 평가 요소와 항목은 동일하지만 비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면접에 강점이 있는 친구는 면접형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학생들은 서류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형방법에 따른 학교 사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고시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추천전형으로 모집인원 58명을 일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괄전형은 서류 80%와 면접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서류가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2배수의 인원을 선발한 이후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의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인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같이 한 학교에서 다른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70%의 성적과 면접 30%의 성적을 합산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1단계 성적 50과 2단계 면접,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 전형에서 면접 없이 서류 100% 또는 서류 또는 면접 등의 일괄 합산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동일 학교 내에서도 다른 전형에서는 다른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형 면접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3개의 학교를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과 면접형 각각의 모집인원이 195명, 176명으로 선발하고 있고, 서류형에서는 서류만 100% 반영하는 반면에, 면접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서 서류 50과 면접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전형 방법을 통해서 탐구형 인재는 서류형, 역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서류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융합형 인재와 국민대 국민프런티어 인재는 면접이 포함된 면접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별 평가 요소 및 전형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각각의 단계에서 부여하는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평가와 면접에서 기본 점수와 실질 반영 점수를 확인한 이후에, 어떤 요소들이 평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평가 요소 및 실질적인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그 Slide 99utable